헤라클래스님이십니다 저는 코리안 헤라클래스 이용승이고요 현재 IFBB 내추럴 풀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선 턱걸이 먼저 풀업 진행할 거고요 풀업부터 조진다 그 다음에 있을 원암 덤벨로우에 팔을 쓰잖아요 그래서 팔이 데미지를 안 입게끔 풀업을 한 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업이 들어갈 거예요 진짜요? 네 어이 저도 근데 썩고 사세요? 우와 나 처음 봤어 용승 씨 미스터 싸 광대만 이제 타겟팅 하는 겁니다 하체를 뒤로 꼬아서 어떻게 보면 추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안전적으로? 그 상태에서 명치를 여기 바에 부딪힌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우와 죽이네 세일 넷 다섯 여섯 굿 일곱 더 끝 아 뭐야 그립을 썸 리스 그립으로 잡는데 훅 훅그립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드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꺾어야 되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잡으실 때 이런 식으로 꺾어서 나 진짜 등 자극이 잘 안돼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야 돼 하나 굿 안 흔들리게 명치만 명치만 올릴게요 둘 굿 오케이 셋 동 도와줘 넷 동 도와줘 같이 안 흔들리게 잡고 단서 세 개만 더 하나 둘 도와줘 하나 이제 저는 원암덤벨로에서 팔 힘을 같이 쓰기 때문에 턱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턱걸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힘이 돼야 돼요 얘처럼 돼야 돼요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힘이 세시고 싶었다? 이런 게 강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요리를 또 했었거든요 요리사예요? 요리사예요? 네 여기서 또 앞치마 딱 입어가지고 여보 일어났어? 해볼게요 네 여보 그냥 대충 하는 거는 가슴이 다쳐요 내가 배고 그래 그런 포인트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네 광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슴이 다쳐 있게 되면 승모근과 후면 삼각근이 개입이 더 높아져요 어깨를 위로 올리고 뒤로 빼고 하강시켜 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돼요 네 그럼 가슴이 열렸어요 이쪽 어깨가 더 높게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깨 다쳤어요 어깨 다쳐서 그래서 얘 안 내려가시는 거죠 내려가는데 통증이 있다 보니까 얘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잡나 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아 그럼 거울 보면서 해야 되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암 덤벨로우죠 그렇죠? 아 이분이 그 이유진 선생님께서 극찬을 했어요 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걔한테 가봐라 그게 너야 진짜 그게 얘야 오케이 워밍업 50kg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이 워밍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워밍업 워밍업이에요? 네 워밍업 조진다 와 진짜 멋있다 와우 야 진짜 좋네 대단하다 와 짱이다 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왜 이렇게 아 제대로 해 떨어뜨리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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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아 빠진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안 빠졌어요 근데 이게 고증력하면 자기도 모르게 코어가 엄청 좋아지는 거 알죠 맞아요 코어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모아줘가지고 9 한 번 수행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6 7 8 9 9 빅토리어스 이런 식으로 약간 쳐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관성을 이용해서 올리게 되잖아요 어 치팅? 네 치팅이 없이 들어갈 거예요 관동이 없이 치팅 와 저렇게 딱 걸쳐서 네 와 이게 60이잖아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하셨다가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운동 들었는데 등 운동하고 오셨어요 촬영은 또 촬영이지 않습니까 표정관리도 촬영용으로 해주세요 여기다가 싸워볼 아 여기 좀 아프실 거 같은데 에헤이 아 이 친구 지금 기분 좀 상했다 나 기분 좀 상했다 5kg 5키? 오케이 주먹을 꽉 쥐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나는 더 난 또 이렇게 하면 뭐 부상임 할 줄 알았는데 되게 귀엽게 이렇게 하시면요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둘 셋 그렇지 가끔 계속 여세요 넷 오케이 다섯 오케이 여섯 주먹 깍지고 일곱 여덟 아홉 털지 말고 여섯 털지 말고 오픈 체스 오픈 체스 오픈 체스 오픈 체스 오픈 체스 오픈 체스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더 꽝 내려오지 말고 조심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아 이거 아예 그냥 움직임이 거의 고정이네 아아 내가 팔꿈치를 이제 뒤로 뺀다라기보다는 밑으로 아 밑으로 아 밑으로 네 밑으로 내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위쪽을 더 아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위에는 날개뼈가 만져져요 지금 네 맞아요 그만큼 이제 두께감이 그렇죠 네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어이 없다 아니 날개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렇구나 난 진짜 만져져요 선생님 몇 키로세요? 전 지금 82키로 우와 나랑 똑같은데 여태 두께감 이렇게 있지?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 출신이세요? 아 제가 영광 골비를 좋아해가지고 아 어쩐지 나도 좋아해요 아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쪽 여기 타겟팅 여기 그렇지 둘 셋 그렇죠 넷 오케이 쇄골 쇄골쪽 쇄골쪽 그렇지 아홉 하나 열 오케이 하나 나이스 오오 이거 확실히 위쪽이네요 네 위쪽으로 근데 지금 밑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이게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기보단 골고루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아 친업 네 친업 네 언더로 잡아서 수행을 할 때 광대를 더 늘려서 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있어요 친업이 광대 그 자극도가 더 높대요 네 그래서 친업을 할 때는 무게를 확 올려요 다리 하나 얘도 똑같이 훅 훅 그립 그리고 올라갈 때는 엉덩이도 같이 딸려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전완근이 아플 수 있으니까 완전히 훅 꺾을게요 이렇게요? 네 완전히 꺾어서 광배 걸고 때로 내려올게요 그렇죠? 답힐 수가 없을 거예요 광배에 텐션 걸면 하나, 천천히, 둘, 오픈 체스트, 오픈 체스트, 셋 어우야 느낌 좋다 오픈 체스트 다섯 그렇지 살짝 따라가고 여섯, 오케이 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와우 와 골비 스타일 이야 이거는 좋아요 이 느낌 이건 나랑 잘 맞는 거 같아 되게 좋죠 확 오네 네, 최대한 감아야 돼요 광배에 텐션을 제대로 걸었잖아요 그러면 팔을 다 펴도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요 광배 아래쪽 타겟팅할 때 저는 시트 드로우를 사용하는데 어깨를 으쓱 뒤, 아래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셔야 등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쭉 늘렸다가 대신 텐션은 걸려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뒤통수가 굉장히 귀여우시네 그러면은 어깨를 위 으쓱 뒤 거삭 아래 그렇지, 눌러주면 가슴 열렸어요 더 가슴 체스터 제 손 터치해볼까요? 그렇지, 이 느낌 완전 내밀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 오케이 그리고 언더 네 훅 그립 훅 완전, 그렇죠? 그 상태에서 걸렸죠? 여기 걸어볼까요? 무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여기 발을 밀면서 여기 발에 중심을 줄게요 여긴 떼고 이 상태에서 쭉 따라갈 거예요 쭉 내려갈 거예요 하나, 오케이 여기 안쪽으로 둘 오케이 셋 넷 크레임이 넓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울면서 늘려주는 거죠 일곱 여덟 끝 아홉 하나 하나 더 열 오케이 팔꿈치가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횡을 그리면서 나가고 있어요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 오, 이런 느낌? 그렇죠 둘 팔꿈치를 척추 쪽으로 감아서 들어올게요 넷 이야, 등 진짜 멋있다, 그치? 야, 뒤통수는... 뒤통수는... 죄송해요 뒤통수는 너무 귀여운데 등은 너무 우락부락하니까 하나 둘 둘 셋 오, 들어온다 넷 오케이 다섯 오픈 체스 아홉 열 오케이 으아 오 오 오 오 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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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도 지금 크래시 피지컬에 나가지만 프로 선수로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 좀 있나요? 이게 다 아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 진짜 꾸준함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가 꾸준히 나가 하하하하 3대 운동이라보다는 4대 운동이죠 OHP까지 아, 지금... 오웨이트 프레스도 해요? 네, OHP 프리웨이트로? 네, 특히 저는 어깨는 OHP,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아놀드 프레스, 그 다음에 벤트 오브 레터럴 레이즈 이 네 가지만 해요, 어깨는 이렇게 오웨이 4대 운동 네, 4대 그것도 고중량이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저도 어느 정도 좀 신분자로서 지금 이제 제가 다 내려놓고 배우고 있지만 좀 설명하자면 저는 근신경계 발달에는 고중량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잘 섞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결과물만 보면 그... 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바디비딩을 좀 했다면 좀 이런... 이런... 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뭔 말인지 알죠? 아, 뭔 말인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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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좀 스타일 자체가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너무나 영광인 자리였고 잘 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랑과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녕! 정신!